2020년 6월 20일 이정훈입니다. 오늘은 김정은 정권 북한을 심리전으로 이렇게 붕괴시킬 수 있다는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경기대학교 조성환 교수님한테 와의 대화에서도 힌트를 얻은 면이 있고요. 또 제가 평소에 생각하던 제가 개인적으로 쓴 책 중에 하나가 제목이 공작입니다. 공작으로 통일하자는 게 제 하나의 주장이기 때문에 심리전 그리고 북한을 이용한 김정은의 심리상태를 이용한 역발상적인 아이디어를 한번 제시해 보겠습니다. Think the unthinkable.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을 생각해라. 이 정치는요. 상상의 산물입니다. 저자가 이렇게 할 것이다 하고 상상을 해갖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격이 성공하면 이기는 거고 실패하면 지는 거죠. 바둑과하고 똑같습니다. 전쟁도 그렇고. 어떤 투자를 해서 경제적인 승리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김정은을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게 되면요. 자기 몸도 주체하기 힘든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북한의 경제는 지금 폭망하기 직전인데 그러한 북한에 대해서 큰 애착이 있을까요? 김일성이나 김정일이라면 어떤 애착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물려받은 사람에다가 그다음에 해외 유학까지 했으니까 저는 별로 없을 거라고 봅니다. 때문에 지금 김정은은 트럼프를 만난 경험이 있는 김영철 조선 노동당 부위원장을 이용해서 그 사람의 감독, 그다음에 주연배우로 김여정을 내세워서 한반도 위기쇼를 만든 다음에 지금 팽배한 북한 주민의 불만을 대한민국으로 돌리게 하고 그러면서 그 틈을 이용해서 그렇게 되면은 위기를 북한이 만든 거니까 몸값이 올라가죠. 그러한 김정은이가 미국으로 투항하게 되면 배우 비싸게 자기를 팔 수 있겠죠. 그렇게 미국으로 투항하려 할 수도 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상황을 만들어라. 공작으로. 그런 거죠. 김정은은 지금 안전한 탈출을 위해서 숨어 있습니다. 김여정이를 앞에 내세워놓고 그래서 그 쇼의 제목은 부캐 깎고 튀어라. 그때 옛날 김무성 대표가 옥세 갖고 튀어라 한 적이 있었죠. 뭐 비슷하게. 부캐 깎고 미국으로 튀어라. 문재인의 한국은 지렛대일 뿐. 이 정도입니다. 김정은이를 지도자의 성품이라든지 리더십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살펴봐야 되는데 김정은은 키가 작아요. 몸은 굉장히 뚱뚱하고 그런 친구가 뜻밖의 농구는 되게 좋아합니다. 농구 좋아하면 되게 친미주의자 됩니다. 야구 좋아해도 그런 경우가 많고요. 스위스에 유학할 때도 그는 농구를 매우 좋아했다고 그러죠. 때문에 스스로 미국 심리전에 걸려들었다고 저는 봅니다. 김정은은 NBA에서 마이클 조던이 뛰었죠. 마이클 조던도 좋아했고 괴짜 리바운드 맨이었던 데니스 로드맨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러한 로드맨이 김정은의 초청으로 2013년 2월 26일 처음으로 북한을 방문했었죠. 혼자 간 게 아니라 미국의 묘기의 농구단인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 선수들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로드맨 일행의 방북을 위해서 강석주 내각 부총리가 뛰었다는 설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 독재자다 보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공무원과 국가조직을 움직이는 게 북한이라는 뜻입니다. 그 후 로드맨은 2013년 김정은은 마이클 조던을 내가 아닌 마이클 조던을 초청했는데 조던이 노 해갖고 나를 초청했고 나는 예스에서 가게 됐다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첫 방문 방북 후에 돌아온 로드맨은 김정은하고 관계가 매우 좋았던 듯 김정은에 대한 오해를 풀고 싶다. 김정은은 독재자가 아니라 굿맨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또 김정은을 예찬해주면 김정은도 기분이 좋죠. 이렇게 되면 미국을 좋아하고 로드맨을 믿게 되죠. 로드맨은 그해 9월에 또 북한을 방문했고요. 그때 가서는 김정은의 딸인 이설주하고 난 딸인 김주혜를 안아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 김정은이가 딸을 낳았다는 게 확인이 됐었죠. 그리고 그해 10월 영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김정은은 세계 어느 갑부들도 놀랄 만큼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 당연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의 좋은 면을 얘기하지 나쁜 면을 얘기한 적이 없는 거죠. 그리고 그해 연말 12월에 세 번째 방북을 했는데 그때는 장상택이 처형된 직후라 서방국가 사람으로는 처음 입북하는 거라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그런데 별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14년 1월 달에 김정은 생일이죠. 그때 또 방북을 합니다. 그리고 김정은에게 생일 놀이를 불러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참 뛰어갖고 17년 6월에 다섯 번째 방북을 하는데 그때 미국 사람으로서 북한 여행하다가 억류됐던 오토 원비어가 그 직후에 석방이 됩니다. 그리고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원비어의 가족들이 지금 북한 상대로 소송을 걸어갖고 미국 법원이 북한 자산을 억류하고 있습니다. 이때 로드맨은 그 전에 같이 갔던 할렘 글로브 트로터스 팀의 유니폼을 선물했고요. 김정은은 이걸 들고 막 흔들었습니다. 아주 참 쉬운 사람들이죠. 쉽게 통할 수 있는 사람들. 김정은의 수준이 아마 그런 거인 것 같아요. 튀는 성격의 로드맨하고 통하는 거는 김정은의 그런 심리를 갖고 있다는 뜻이죠. 심리학과 간호학에서 인간발달을 강의할 때마다 꼭 빠지지 않는 사람이 존 볼빈입니다. 존 볼빈. 애착이론, 어테치먼트 те어리를 발표한 사람이죠. 영국 사람이고 장가도 안 갔는데 그렇게 어떻게 어린애 심리를 꿰뚫어보는 그런 날카로움을 가졌던 사람이죠. 그 애착이론에 따르면 김정은은 어릴 때 엄마의 사랑 못 받았잖아요. 엄마랑 같이 많이 못 있었고 어린 나이에 이모를 따라 스위스에 와서 공부해야 됐고 또 아버지는 아예 만나지도 못했던 걸로 보이고 충분한 애착을 못했기 때문에 애정결핍 상태죠. 그래서 그 보상심리로 뭔가에 집착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폭식. 살 많이 쪘죠. 폭주. 와인 좋아하죠. 그때 또 치즈 좋아하고 담배 입에 물고 다니죠. 이게 전부 다 애정결핍의 결과물이라는 거죠. 농구를 좋아하고 로드맨하고 단순하게 생각 없이 통하는 걸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2018년 6월 달에 싱가포르에서 미국 정상회담이 열렸어요. 그때 이 로드맨도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굉장히 애정결핍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 친구가 싱가포르로 날아가서 김정은을 만나지 않았지만 그때 CNN과 인터뷰를 하면서 이럽니다. 과거에 내가 김정은과 트럼프는 만날 것이다 라고 주장했는데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다. 비웃었다라고 눈물을 흘렸어요. 아 이렇게 로드맨도 단순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김정은하고 칭해지는 겁니다. 김정은의 수준이 그런 거란 겁니다. 그런 수준이라는 겁니다. 로드맨은 5살 때 그의 아버지가 로드맨과를 포함한 가족들을 버리고 가버렸습니다. 이 로드맨의 아버지는 부인이 4명, 자식만 27을 낳았고 로드맨이 그 중에 맞이였던 모양입니다. 그러니까 로드맨은 아버지가 또 집을 나갔으니까 다른 여자를 만나니까 개모를 만나게 된 거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쫓겨나가지고 개모인 것 같아요. 노숙 생활을 꽤 오래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 하면서 자물쇠까지 바꿔버렸다고 했고요. 그래서 친구 집 뒷마다에 있는 쇼파에서 노숙 생활을 하며 새 차 알마라 하고 빈병 주었다. 그래서 먹고 살았다. 그러다가 농부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했다는 겁니다. 전향적인 애착 부족형 인물이죠. 이런 로드맨이 트럼프의 광팬입니다. 흑인들은 대체로 안 좋아하는데 몇 안 되는 트럼프 지지하는 흑인이에요. 그래서 트럼프와 김정은의 정상회담이 성사되었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로드맨의 역할을 했다는 거죠. 심리적으로 김정은한테 트럼프 만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싱가포르와 하노이 판문점에서 트럼프를 김정은이 만났는데 그렇게 세 번이나 만난 거에는 김정은이 로드맨을 통해서 들은 트럼프 숭배의식이 작용했다고 저는 봅니다. 제가 심리학자는 아니지만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로드맨을 좋아했기 때문에 김정은은 문재인 대통령과의 만남을 통해서도 미국, 특히 트럼프를 좋아하는 시각을 노출했습니다. 그래서 동창리와 풍계리를 파괴하고 트럼프를 만났을 때는 영변도 파괴하겠다는 제의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트럼프는 딱 거둬쳤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포인트를 봐야 되는 게 로버트 저비스 교수가 얘기한 미스퍼셉션 사람은요, 뭔가 갈망, 애착 부족을 한 사람 애정 결핍 사람들은 뭔가 갈망을 하죠. 그런데 그거를 뺏기면요, 갖지 못하면 더 집착을 합니다. 내가 이 여자를 좋아했는데 이 여자가 나를 거부하면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 더 집착을 하는 게 애착 부족 남자의 특징입니다. 이런 걸 정치적으로는 미스퍼셉션이라고 한다고 저비스 교수는 얘기했죠. 그런데 한화에서 한 번 당했으면 포기해야 되는데 김정은은 뉴욕 라인을 통해서 일본에 오게 되는 트럼프를 만나자고 해서 기어코 만났습니다. 판문점에서. 그런데 거기서 또 자기 말을 못하죠. 부끄러워서 말 못하고 기가 눌려서 말 못하죠. 그게 계속 자기 기대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갈망을 계속하는 미스퍼셉션. 국제정치에서의 미스퍼셉션이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저비스 교수가 대조작을 남겼는데 바로 그 현상이 북한에서 일어났다는 겁니다. 결국 이거는 정치학도, 경영학도, 그리고 전쟁도 전부 다 심리학이라는 얘기입니다. 리더의 심리의 상태에 따라서 오고 가는 겁니다. 오는 11월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죠. 지금 미국은 BLM으로 굉장히 시켰습니다. 블랙 라이브즈 매터. 흑인 생명도 중요하다. 플로이드 사건 이후에 인종차별 문제로 흑인들이 굉장히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BLM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 BLM이 커지면 트럼프는 불리하겠죠. 그런데 꼭 불리하기만 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트럼프가 이번 대선에서 이 BLM 때문에 질 것이라는 예상이 많은데 전혀 생각이 다릅니다. 그런데 저와 같은 시각을 갖고 있는 분이 동아일보 정치부장 이승헌 부장인데요. 동아일보에 쓴 칼럼이 굉장히 재미있어요. 4년 전에도 힐러리 크랜틴하고 붙었을 때도 트럼프는 어렵다고 했는데 제목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후보인 바이든이 4년 전 힐러리보다 더 매력적이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 지금 착각을 하고 있다. 이런 칼럼을 썼거든요. 저도 거의 동의합니다. 그 BLM이 꺼지지 않았는데 BLM 사태 속인데 BLM으로 트럼프가 불리한 것 같은데 사실은 유리하고요. 그럴 때 김정은이가 미국으로 투항을 한다면 트럼프는 100점 100승 한다는 얘기죠. 그럼 트럼프는 거꾸로 그런 상황을 만들기 위해서 적당한 때에 망명을 받아주는 공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매개가 김영철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로드맨을 통한 만들어진 로돈일 수도 있고요. 미국과 북한은 뉴욕에서 얼마든지 통할 수 있습니다. 경기대 조성환 교수가 아주 대담한 가설을 한번 던져보셨습니다.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들었고 동의하는 면도 많습니다. 트럼프를 만났던 김영철이 김정은의 몸값을 최대로 올려 한반도 위기를 고조하므로 미국의 망명하는 계획을 만들어 실행에 들어간 것일 수도 있다. 지금의 한반도 위기는. 그렇다면 6월인 지금 최대한 한반도 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어차피 문재인 정권은 미국과의 거래를 위해서는 밟고 가야 할 소모품이기 때문이다. D-Day는 미국 대선 직전 김정은이가 간다. 김정은이 통한다면 트럼프는 BLM 위기를 극복하고 당연히 재선이 되겠죠. 그리고 미국과의 대중국과의 싸움에서도 월등히 유리해지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미국 좋고 김정은 좋고 트럼프 좋고 이런 거라면 미흡도 심리장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중국은요. 지금 한반도의 정전은 유엔이 관리하고 있죠. 유엔이 관리하는 정전체제를 끝내라 라고 법여권 국회의원들이 선언을 하는데 선언대로 다 되면은 뭔 말은 못해요. 제가 좋아하는 김혁수 교수가 이런 말 하셨어요. 내가 송혜계와 결혼한다 라고 해서 결혼이 되냐? 이 바보야. 상대가 있고 뭐가 되는 건 선언만 한다고 안 되는 겁니다. 정전선언은 대한민국 국회의원들이 한다고 정전이 됩니까? 이렇게 정신나간 국회의원들이 여당이 버글버글를 하니까 문재인 정부가 계속 헛발질을 하는 거죠. 중국은요. 한반도가 정전체제로 있는 게 그들에게 가장 유리합니다. 절반이어도 자기 편이 되니까. 따라서 그러한 중국이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이잖아요. 거부권이 있는. 그래서 거부권을 행사해버리면 한국 주제의 남북통일은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리고 문재인 정부는요. 반미와 반위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이 북한을 흡수하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도 않을 것 같아요. 따라서 중국도 동의할 수 있는 유엔이 북한을 관리하는 김정은 망명 이후에 북한을 관리하면서 북핵을 제거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즉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북한을 상대로 신탁통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북한을 중립국가로 독립시켜버리는 겁니다. 어? 우리는 완전히 답줬던 개가 되는 거죠. 이게 사례가 있어요. 2차 대전 이후에 미국과 소련이 오스트리아 상대로 신탁통치에 들어갔잖아요. 그리고 오스트리아를 독일에서 분리시켜서 독립시키고 영원한 중립국으로 지금까지 중립국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같은 독일으로 쓰는 나라입니다. 미국은 중국 반대 의식해서 중국도 달래가면서 해야 되니까 오로지 중국을 무너뜨린 쪽으로 가게 되면 나중에 공격을 받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반도를 두 개의 나라로 친미국가로 만들겠죠. 지금 오스트리아가 중립국이지만 결국은 친미거든요. 뭐 그것만 해도 미국은 좋죠. 중립국인 상태가 있지만 친미니까. 미국은 뭐 북한이 친미국가로 있으면 중립 친미면 좋죠. 이런 사태를 만들지 말아야죠. 이런 사태를 만들지 않으려면 똑같은 사태가 동서독 통일될 때 동독을 중립국가로 독립시킬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막아낸 게 누구입니까? 서독총리 콜입니다. 콜이 영어도 잘하지만 18년 동안 서독총리 하면서 미국의 국방장관 국무장관 미국 대통령 수탁이 바뀐 사람들 다 친하게 지내고 전화 한 통으로 다 알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영원한 견제자인 라이번인 프랑스에 반대 누르고 영국 누르고 소련 반대 누르고 동독하고 합병 통일을 특수 통일을 했던 겁니다. 한국은 중국을 극복해야 통일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서만 우리는 미독 공조를 참고삼아 한미 공조를 해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미국이 펼치는 반중전선에 적극 참여해야 됩니다. 일본은 크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일본은 미국한테 꼼짝 못해요. 그리고 이미 아베 총리는 2013년 4월 5월 월간 조선에 보게 되면 조갑재 전 편집장과 인터뷰에 있는데 한국이 한국 주도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걸 찬성한다. 한국 주도의 통일을 찬성한다고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아베 총리 그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중국이 북한을 한국에 합병하는 데 반대하지 못하게 하려면 우리는 강력한 한미동맹을 만들어야 합니다. 오직 미국만이 중국의 반발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중국을 더 큰 위기로 빠뜨려서 한반도 문제에 소리를 못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반미 라인에 섰다가 어정쩡하게 지금 다 친밀 라인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의 친중 반미를 외치는 주사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때문에 때문에 통일할 수 있는 천재 이루의 기후를 놓치고 있는지도 몰라요. 김정은은 미국으로 가버리고 이 좋은 기회를 제가 역사공부를 하다 보니까 심리전으로 승리를 한 게 대표적인 사례가 당나라가 우리로서는 참 뼈아픈 패배이지만 고구려를 무너뜨릴 때 바로 심리전으로 하더만요. 고구려는요 수나라와 오랜 전쟁을 해서 승리는 했지만 타격이 컸잖아요. 그리고 당나라가 다시 압박을 가하니까 이미 심리적으로 지고 들어갑니다.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사로잡은 포로를 1만여명을 노예로 썼는데 당나라가 돌려보내줘 하니까 돌려보냅니다. 오토웬비어 돌려보내니까 돌려보냅니다. 케네스 케네스 배 돌려보내니까 돌려보냈죠. 미국의 북한도 그 다음에 고구려의 정밀한 지도인 봉역도를 받쳐 그러니까 당나라에 받칩니다. 628년에 지금 뭐 김정은이는 알아서 풍계리 동창리도 파괴해갖고 연균도 내놓겠다. 물론 다 쓸모없는 것들이긴 하겠지만 알아서 기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리고 고구려는 수나라와의 전쟁에서 이기고 난 다음에 죽은 수나라 병사들의 유골로 만든 경관이라고 한 탑이 있었던가 탑으로 보입니다. 무덤인지 모르겠는데 그런 경관을 허물어라 당이 압력을 가하니까 허무입니다. 지금 김정은 가만히 보게 되면 트럼프가 하란 대로 질질 끌려오지 그리고 당나라의 공격이 시작되자 바로 심리전에 말려듭니다. 삼국사기 보좌왕 13년 조회에 보게 되면요.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말고기 위해서 신령한 사람을 만났는데 그 신령한 사람이 너희 임금 고구려의 임금이죠. 과신하들이 사치스럽게 한이 없으니 폐명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라고 하였다. 이런 말이 퍼졌답니다. 지금 김정은 후지모리의 아들이다. 이런 식으로 온갖 김정은이 망할 소문들이 펄 퍼지고 있습니다. 고구려가 무너진 668년 보좌왕 27년에는 중요한 성 중에 하나인 부여성을 무너뜨린다. 그리고 부여성과 더불어 부여천 옆에 있던 42개의 성이 한꺼번에 당나라에 투항합니다. 그때 그 싸움을 이끌었던 게 이적이라고 하는 장수입니다. 당나라에 그 승리를 보고하는데 당나라 보좌왕한테 보고하는 사람 이런 보고를 합니다. 고구려 비기에 그런 책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고구려가 900년이 되기 전에 80대장이 와서 멸망시킬 것이다. 라는 내용이 있는데 고씨 이 고씨는 고구려입니다. 한나라 때려부터 나라를 세워 지금 900년에 이르렀고 지금 고구려를 공격하는 이적이 나이 80입니다. 라고 보고를 합니다. 이 고구려는 750년 만에 망했는데 그 앞에 있었던 부여도 고구려로 보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900년 가까이 되죠. 그래서 이 80대장이 와서 무너진다. 라고 하는 소문이 있었는데 실제로 지금 이적이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나라는요 660년에 단 몇 달의 전투로 백제를 무너뜨립니다. 그때 백제를 무너뜨린 당나라의 장수가 소정망입니다. 그러한 소정망을 불러들여서 고구려를 치게 합니다. 그래서 소정망은 평양성을 포위해버립니다. 이적은 그전에는 2세적으로 불렸는데 이적은 고구려 전쟁에 참여해서 잘 싸웠어요. 그런데 또 서역 돌걸과의 전투도 필요했기 때문에 또 그걸로도 보냅니다. 소정망은 고구려 전쟁에 투입하게 되고 그런데 80대장이 와야 이긴다는 그런 설이 이용하기 위해서 다시 이적을 불러들이고 소정망을 뺍니다. 이적이 딱 와가지고 성을 둘러싸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던 그때는 이제 엘리트가 유학이 없을 때 니까 중들이거든요. 신성이라고 하는 중이 글도 알고 당나라 사람하고 얘기를 하면 한자로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통을 해가지고 상문을 열어줍니다. 그래서 고구려가 무너지는 겁니다. 어쩌면 김영철이가 신성일지도 모르죠. 김정은은 김정은이 북한은 연결선문 사후 형제분란으로 남생이 당나라로 도주한 고구려와 비슷합니다. 지금 뭐 내통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북한이 북한을 심리전으로 무려트려야 원수가 되지 않는 통일을 할 수 있거든요. 전쟁으로 북한 사람 많이 죽이고 승리해버리면 원한이 쌓입니다. 지금 6.25 전쟁 때 남북이 서로 많이 죽여가지고 지금도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심리적으로 무너지는 북한과 통일을 이루지 못하는 지도자는 외교에 실패했거든요. 역사의 무능자가 되는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정부가 굉장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미국으로 도망갈 것만 믿고 가만히 있는 것은 더 어리석은 거거든요. 1993년 우리는 북한 경착륙 연착륙 논쟁만 벌이다가 연착륙으로 기울었어요. 북한이 붕괴되면 우리가 크게 위협일 거라고 알고 기다렸거든요. 아무것도 안 하고 결국은 북한은 고난의 행군을 넘기고 핵을 개발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때 북한이 무너졌을 때 우리가 받을 피해만 걱정하다가 기회를 놓쳤습니다. 큰 착각을 한 거죠. 제가 이런 얘기 하는 건 이게 석사하게 논문이라서 그렇습니다. 천재의 유리의 통일 기회를 놓쳤는데 지금 그런 기회가 왔습니다. 북한 지금 만만치 않게 어렵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북한에 손을 써야 됩니다. 한국을 거쳐 미국으로 보내긴 보내야 될 거예요. 우리한테 갖고 있으면 또 분란이 생기니까 그러면서 북한을 어떻게 흡수 통일 할 수 있냐 이 방안을 찾아야죠. 제가 주목하는 거는요. 왕건 원 신라의 경순왕을 받아들였고 후백제의 견후를 받아들였기 때문에 통일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 비책을 만들려는 계속 주제는 Think the Unthinkable 김정은 한반도 위기 고조한 후 미국의 흑인 시위가 격화되었을 때 조용히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도주할 수 있다. 미국 간에 보이지 않는 선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그것을 이용해서 통일할 기회를 만들어라. 제가 이런 주장을 하는 거는 10여 년 전에 공작 이란 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특별히 대북 공작에 관심이 있어서 하는 말입니다. 지금 서훈 씨는 아주 친북 관계만 했으니까 이런 분들은 안 되고요. 좀 더 교묘한 해외공작 오래하신 분을 써가지고 문 대통령 한번 대북 통일 한번 해보십시오. 역사의 무능화가 되지 마시고. 신라는 당나라처럼 고구려에 대해서 강력한 압박을 가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고구려에 대해서 과감한 심리전도 펼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라는 고구려를 당나라가 차지하도록 허용해버렸죠. 신라의 단호함은 그러한 당나라가 신라까지 합병하려고 할 때 그걸 밀어냈다는 것. 그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신라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북한을 중립국으로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하려면 지금 그때 당나라가 했던 것처럼 단호한 심리전을 대북심리전을 펼쳐야 합니다. 감사합니다.